자 오늘은 재료과학에 있어 우유 부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우유의 단백질 중 열에 응고되기 쉬운 단백질은 했습니다. 열에 응고되기 쉬운 단백질은 락토알부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락토알부민은 전 유청 단백질의 약 80% 이건 락토알부민하고 락토글로블린으로 이들은 산에 의해서 침전되지 않고 열에 의해서 침전됩니다. 그래서 락토알부민이나 락토글로블린이라고 하는 것은 열 응고성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산에 응고되는 것이 아니라 카제인은 산에 의해서 응고가 되지만 이 락토알부민과 락토글로블린은 이것은 열에 의해 가지고서는 응고되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가 먼저 산에 의해 가지고서는 카제인으로 카제인이 산에 의해 가지고서는 치즈를 만들죠. 치즈 카제인 제품을 생선하고 그 부산물로다가 얻은 우유 중에 카제인 단백질이 몇 프로 있다고 했죠? 단백질이 3.5% 이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유에서 3.5% 정도 있는 이 단백질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카제인 단백질이 얼마요?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나머지 그러면 만들었겠죠. 이것을 치즈를 만들었어요. 이 단백질로 치즈를 만들었으면 남는 부산물이 있잖아요. 나머지 그러면 한 20% 정도의 단백질이 남아 있겠네요. 그죠? 이게 뭐예요? 락토알부민이나 락토글로블린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치즈 만들고 남은 걸 갖다가 우리는 그걸 갖다가 유청이라고 그러고요. 이 유청은 우유에서 치즈를 만들고 난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값이 좀 저렴하고 영양학적 가치도 높아갖고 우리가 이 유청을 분유 대용품으로 제과제빵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은요. 역시 한 80% 정도 들어있다는 카제인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이 아닌 것은? 카제인이 80% 있었고요. 이거 두 개 합쳐서 20%가 있었죠. 유당은? 이거는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입니다. 탄수 탄수화물. 유당은 탄수화물이죠. 그 다음 우유은고에 관여하는 금속이온을 했습니다. 이것은 칼슘인데요. 여기서 우유은고. 이 카제인 복합물인 칼슘과 칼슘이온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 카제인의 복합물입니다.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일부의 인이 가용성이 돼서 유청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이 카제인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 염류를 하지 않은 순수상태로 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의 응고에 관여하는 금속이온은 칼슘이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유 단백질의 거의 한 80% 있고요. 산에 산을 넣으면 은고가 되죠. 우리가 그래서 치즈. 집에서 우리가 치즈를 만들어 먹잖아요. 크림치즈 이런 거 만들어 먹고 그럴 때에 거기에다가 산 집어넣죠. 어떤 거요. 뭐 식초를 넣을 수도 있고 레몬즙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단백질의 응고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순두부처럼 되면은 그걸 거지에다가 받쳐서 물을 빼내고 이렇게 방치해 두면 여기에 이제 이 치즈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치즈를 갖다가 우리는 리코타 치즈라 그러죠. 리코타 치즈 샐러드에 올려서 먹는 집에서 많이 만들어 드십니다. 열에 응유하는 성질이 적다. 열에는 안 하는데 그래도 조금 온도를 높이면 좀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적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산에 응유되는 효소가 카제인이다. 열에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굳이 뭐 요거는 요거보다는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버터향을 내는 성분이다. 요것은 아닙니다. 우선 버터향을 내는 버터는 지방에 지방에 있는 성분이고 이 카제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백질인 거예요. 단백질 자 우유의 주요 단백질 중 10%를 차지하고 있는 거 카제인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 시유의 일반적인 단백질과 지방 함량은 이렇게 했어요. 요거 이제 문제 내신 분이 조금 그 차이를 확 뒀는데요.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요렇게 3.5 이렇게 놔두면은 좀 더 명확해지죠. 요게 단백질도 지방 함량도 이렇게 3.5%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죠. 이거는 좀 문제 내신 분이 굉장히 억지로 만들어낸 문제 같아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카제인이 산이나 효소에 대해서 응고되면은 치즈가 되죠. 이런 거는 거의 뭐 상식선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유의 pH가 4.6으로 유지했을 때 응고되는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의 등전점이 4.6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응고가 됩니다. 우유 단백질의 응고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그 답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단백질이 아니라 리파제라고 해갖고요. 이거는 리피드 지방 분해의 효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답은 아닌데 여기에서 보면요. 네네트라고 해갖고서는 이거는 뭐냐면은 어린 송아지 네 번째 위에서 추출해서 조제한 응유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주성분이 단백질 분해 효소인 일종의 네린입니다. 네린 여기 이제 N자가 하나 빠졌어요. 네린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소는 있죠. 소는 위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거친 풀을 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소화 적용을 하게 되는데 대세김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위가 양이고 두 번째 위가 벌집 양이고 세 번째가 이제 천엽입니다. 천엽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그렇고 네 번째가 우리가 먹는 막창이라고 하는 위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네 번째 위에 있는 효소가 바로 네린인데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키기 위해서는 산이 필요하고 이런 네린 또 이걸 가열을 하게 되면 은고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간여하지 않는 것은 리파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신선한 우유의 pH는 약산성인 6.6 정도 되고요. 우유의 유통 과정 시의 온도 0에서 10도씨로 유통을 하죠. 우유의 지방 함량은 3.4 우리가 3.4 우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멜류베 3.4 우유 유당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했습니다. 유당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어떤 거냐 탈지분유죠. 이 탈지분유의 조성을 보게 되면 이 유당이 거의 한 5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단백질이 뭐 35에서 한 38% 이 정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쭉 들어가 있는데 거의 절반인 탈지분유의 절반은 이 유당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절반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유의 수분 함량은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우유의 수분 함량은 계란 흰자의 수분 함량하고 똑같은 88%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 우유의 고용분 함량은 역시 12%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보통 나올 때 시험 문제가 상, 중, 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에 해당되죠. 딱 보면 답이 나오는 시우의 수분과 고용분 함량은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체크 안 됐네요. 이쪽입니다. 다음 중 우유의 단백질과 지반 함량은 이것도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써주면 더 확실해질 텐데 범위를 아주 크게 뒀어요. 10% 이하가 되겠습니다. 우유의 성분 중 제품의 껍질 색을 개선시켜 주는 것은 이랬는데요. 이거는 껍질 색하니까 당이겠죠. 어쨌든 당이죠. 그것이 뭐예요? 우유에 들어있으니까 유당이 되겠습니다. 유당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유당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일단 답을 보니까 요거죠. 유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당류죠. 유당 유당은 이당류입니다. 이 이당류가 포도당 한 분자와 갈라토스 한 분자 이거는 이제 단당류죠. 단당류 두 분자가 합쳐서 유당 젖당이라고 그러죠. 유당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결합이냐면 알파 1.4 결합으로 이렇게 된 이당류입니다. 우유 중에는 한 4.8%의 그 유당이 들어있는데 이 유당은 말이죠. 총 우리가 탄수화물의 9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탄수화물이나 유당이나 이제 갖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유당의 감미도가 포도당보다 높다. 이건 아니에요. 자 유당의 감미도는 이제 설탕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 이제 포도당으로 봤을 때는 한 2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걸 조금 좀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이거를요. 좀 자세히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 감미도라고 하는 거 나중에도 또 이거는 좀 다른 파트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음 스위트네스 인덱스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여기에서 알고 가죠.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설탕 물의 이제 그 감미 수분의 감미도는 0입니다. 수분은 이제 0이 되겠고 물은 이 설탕을 기준으로 하죠. 이 슈크로스를 갖다 1이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1보다는 더 큰 거 여기에 과당이 있어요. 프락토스가 1에서 한 1.7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포도당 글루코스죠. 0.5에서 한 0.8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메가당은요. 메가당은 말토스는 0.3에서 0.6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유당 우리가 라토스라고 하는 젖당은 0.2에서 0.6 나오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 시험 문제에 가끔 물어보는 거는 이런 거는 잘 안 물어보죠. 가장 높은 것은 과당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이 과당이 되겠고 뭐 감미도가 가장 낮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유당입니다. 이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스트는 식물이기 때문에 동물에 있는 이런 탄수화물을 분해 못한다 그랬죠. 젖당을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빵에서 탈지분유의 역할 중 틀린 것은 이랬는데요. 일단 탈지분유는 이건 아닙니다. 탈지분유가 흡수율을 증가시키죠. 탈지분유 1%가 들어갔으면 물도 1% 증가하라고 했으니까요. 이 이스트 반죽에다가 탈지분유나 우를 넣게 되면 발효가 다소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우유라던가 아니면 탈지분유를 넣고 반죽한 것은 왠지 여러분은 초보자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경력자라고 느낀다면 물보다 약간 반죽 표면이 건조하다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반죽을 했을 때 또 그러고 더 밝은 색을 띄워요. 또 이 끈적거림이 적습니다. 반죽에 우유식빵은 그냥 식빵보다는 끈적거림이 조금 적고 그래서 둥글리기 할 때도 모양 내기가 좀 쉬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제 역할 껍질색을 좋게 한다던가 가스 보유력 상태가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좋죠. 뭐냐면 과발효에 대한 내구성이 좋다는 겁니다. 과발효 되었을 때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 제빵에서 탈지분유를 밀가루 대비 4에서 6%를 사용할 때 영양이 아닌 것은 껍질색을 진하게 하겠죠. 발효 내구성도 있고 흡수율이 증가되고 이러한 것이 사용할 때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우유 제조시 우유 제조시 우유가 90g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분유와 물로 대신 사용하고자 한다. 물의 사용량은 얼마인가 이런 숫자가 나왔다. 겁먹지 않아도 되죠. 우리는 1대 9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9980일 이래갖고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유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쨌든 여기에 있는 거 보실까요? 전지분유는 전부 다 원유를 분말화한 거고요. 탈지분유는 지방을 뺀 걸 갖다가 분말화한 거고 가당은 당을 넣어서 분말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혼합분유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요것만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아니라 혼합 연유를 넣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유라고 해야겠죠. 원유나 원유 아니면 탈지분유가 됐든 간에 아니면 전지분유가 됐든 간에 이런 거에다가 뭐 곡물도 넣고요. 곡물 곡륙 뭐 코코아 가공품 이라던가 아니면 유청을 더해서 여기에 유청을 더해갖고 분말화한 그게 혼합분유 인 겁니다. 연유 이게 아니죠. 그래서 요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 탈지분유 안에 50% 들어가 있는 거 뭐라 그랬어요? 탈지분유에는 유당이 50% 들어가 있다. 우유에서 생크림을 추출하고 남은 물질을 건조해서 만든 거 우유에 지방을 빼버렸죠. 생크림 만들기 위해서 그러고 남은 거 지방을 뺀 부분 탈지분유가 되겠습니다. 건조한 거 우유에 우유 1000cc 실제 무 보통 이거 1000cc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조금 이제 틀리지만 대부분 크게 틀리지 않기 때문에 1000g으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무게는 우유가 3위 정도 비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은 요것이 되겠습니다. 시유의 비중은 얼마인가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 1.032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우유의 비중은 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요거는 글쎄요 한 상 문 이 한 1에서 한 10 정도의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 난이도가 1에서 한 3 정도를 이제 3이라고 그 상이라고 하는데 요거 애매합니다. 한 3.5 정도 될라나 난이도가 3 정도 나오려나요? 3 1은 아니고 한 3 정도 나오는 난이도가 되겠네요. 이게 나오면 그냥 찍으세요. 이런 건 여러분들 이런 계산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도 뭐 계산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계산하면 되죠. 140 곱하기 약 이거 그 중량 이 중량의 이제 그 지방이 약 3.2% 라고 했으니까 0.032 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4.48 이 나옵니다. 근데 4.48 이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비중이 1.03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즉 4.48 곱하기 1.03 을 하면 4.61 이 나옵니다. 답은 요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나 쉬운 문제죠. 우유의 비중이 0.1 0.3 일때 5리터의 무게는 하면요. 요거는 예 곱하면 되죠. 뭐 이거 5.5 곱하기 1.03 하면은 1.2 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답이 되겠습니다. 우유의 고온 단시간 처리법의 온도와 시간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저온 살균법이죠. 이건 저온 장시간 살균법이다. 저온 장시간 살균법 지금 여기에서 답은 요거죠. 고온 L T ST 이렇게 고온 단시간 살균법이다. 하는거죠. 자 그 다음에 우유를 살균을 할 때 이용되는 저온 장시간 살균법으로 가장 적합한 온도는 했습니다. 적합한 온도는 요거죠. 저온 장시간 살균법 자 우리가 저온 장시간 살균법 요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요거는 저온 L T Low Temperature Long Time 이래 갖고 L T L T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요거는 고온 단시간 처리법은 우리가 High Temperature Short Time 이라고 이렇게 HTSD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줄여가지고 예 자 다음 우유의 제품의 기능을 설명한 항목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유 단백질 그 일단 간미도 높이 이거 아니죠. 우유는 간미도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유는 단백질은 응고되게 되면 구조 형성에 관여를 하고 유당은 역시 껍질 색을 좋게 하겠고요. 유당은 수분 보유력을 높입니다. 우유에도 유화제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요. 우유에 유지방하고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소량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당 수분 보유력으로 빈 맞습니다. 자 과자와 빵에 우유가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했어요. 영향 강화 시키죠. 노화 지연시킵니다. 이게 아니고요. 껍질 색을 강하게 하고 이스트에 의해 생성된 향을 착향시키고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유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어요. 유지방 함량은 보통 우리 알고 있죠. 자 그다음 당으로는 글루코스 다 당으로 글루코스 글루코스 는 뭐예요 당 이라고 하는 거 유당 인데 유당 우유의 당은 유당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당은 유당이 가장 많다 요게 이제 맞는데 이당유인 글루코스는요 이거는 이제 그 글루코스 포도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아니에요. 주요 단백질은 카세인이다 우유의 비중은 1.032이다 맞습니다. 그죠? 자 우유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자 하나 볼까요 우유 유방 염류는 알코올 테스트시 음성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우유가 어 우유를 이제 그 우유 업자가 목장에 가서 우유를 사러 가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우유가 신선한 우유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가 유방 내에 있을 때는 무균이지만 착유 과정에서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유방 염증이 있어갖고 우유에 그런 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게 되면 주정검사 이걸 이제 알코올 테스트를 하게 돼 있어요 알코올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를 그 식품 가공 기사 같은 데 보면은 요거 그 저 이런 테스트가 나옵니다 이 70% 에칠알코올을 우유하고 혼합시켜갖고 이걸 갖다 이렇게 응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응고 되면은 요거는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유방염류라면 알코올 테스트에서 이거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건 불합격 처분을 하죠 신선하지 못한 우유 요게 이제 정답인데요 우유를 우리가 가만 놔뒀다가 날짜 지나게 되면 굳이 과열을 안 하더라도 지가 응고가 돼요 이거는 신선하지 못한 거는 근데 우유를 그냥 우리가 신선한 우유 가열해도 응고가 안 되죠 그래서 요거 신선한 우유는 pH가 이거 알고 있어요 우리 그죠 이거라는 거 알고 약산성 이라는 거 알고 있고 신선하지 못한 우유의 비중은 얼마인가 자 신선하지 못한 이건 신선한 우유죠 신선한 우유가 이제 그렇고 만약에 신선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선하지 못하다면 이렇게 그 응고가 됐을 거고 비중이 무거워지겠죠 더 무거워질 겁니다 그죠 고용분 때문에 점점 더 무거워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니고요 이것도 답이 아닌 게 되겠습니다 자 우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CU CU의 비중은 요 하나 받았죠 이거 032가 돼야죠 자 오른 것은 이제 우유 단백질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카제인 단백질이고요 우유의 유당은 분해 못한다고 그랬어요 CU의 현타객은 이런 무기질 비타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단백질이라던가 아니면 소량의 지방들을 산폐된다던가 이런 거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유에 관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